안녕 친구들 애구구구와 홀리데이 랜드에 온날 환영해요 내 이름은 애비에요 구구구구 여기 귀여운 병아리 이름은 구구 구구구구 그리고 배달코토끼 보니도 함께해요 우리 보니는 애구포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어디라든지 데려가줄 수 있대요 맞아 난 재밌는 축제가 너무 좋아 우리 애구포터를 타고 재미있는 축제가 또 얻어볼까 어 있어 애구 박수다 빨리 열어볼까 좋아 구구구구구 이게 뭐지 오늘은 모래성 만들기래 뭐? 성을 짓는다고? 구구구구구 예쁜 성을 만들어보자 친구들 애비와 모래성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모래놀이 세트에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짠 모래놀이 세트 안에는 모래 두 봉지와 귀여운 바다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새우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예쁜 모래성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의 틀들도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애비와 모래성 만들기 놀이를 해봅시다 야 애비 빨리 모래성 만들고 싶다 우선 모래성을 만들려면 모래가 있어야겠죠 애비가 여기 트레이에 모래를 부어줄거에요 짜잔 모래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물이 없어도 잘 뭉치고 손에 묻지도 않아요 이제 바다 친구들을 만들어볼게요 오리모양 틀을 이렇게 놓고 담아서 옆에 있는 판에다가 짠 완전 예쁜 오리모양에 담았어요 이번에는 거북이도 해볼게요 거북이 착착착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거북이를 착 짜잔 돌고래도 완전 신기하다 이렇게 바닥 친구들을 만들어놓고 솔도 쌓아볼게요 이렇게 돌고래를 넣어서 진짜 너무 예쁘죠 친구들 대박 손들을 다 쌓아볼게요 완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쌓아보자 모래성 쌓기 완성 친구들 어때요 예쁜가요 모래성을 다 완성했으니 부수는 일만 남은건다 아니 보니 안 돼 보니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애비 부수려고 만든거 아니야 뭐라고 안 되겠어 보니 꽁꽁 묶어 놔야지 일로 애비 뭐하는 거야 잘못했어 풀어줘 풀어줘 안 돼 꽁꽁 묶어 놀거야 나 그만 풀어주면 안돼 너무 답답해 나도 모래 갖고 놀고 싶단 말이야 친구들 우리 보니를 풀어줘야 할까요 구구 구구구구구구 오 좋아 친구들 구구 말대로 보니가 오늘 축제에 정답을 맞추면 풀어주기로 해요 알겠어 이 보니님이 정답을 맞춰주지 그럼 오늘의 축제의 문제 오늘의 축제는 한국,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축제에요 2005년 에이펙 선관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열렸던 축제였는데요 이제는 해운대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된 이 축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해운대와 모래라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9 8 8 잠깐만 애비 왜 기억이 안나는거야 보니 7 6 5 정답 정답 뭐 모래축제? 오늘의 정답은 해운대 모래축제야 띵 띵 보니 정답 역시 나야 친구들 정답을 맞췄으니까 보니를 풀어줘야겠죠 어서 풀어주라고 애비 나도 모래 갖고 볼래 알았어 친구들 오늘의 축제는 해운대 모래축제였어요 해운대 모래축제는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한 친환경 자연소재 축제래요 매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려요 모래 조각전 물총돌이 모래 탐험과 각종 콘서트 등등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축제래요 우리는 위대한 통과 친구들 이 모래성 어딘가에 신기한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뭐? 보물이라고? 빨리 찾으러 가자 구구구구 보물을 찾으러 고고구 보물을 찾으러 고고 보물을 찾아서 어디로 갈까 이게 뭐지 글쎄 빨리 열어봐 뭐야 그게 이게 뭐지 글쎄 뭐가 있는데 애비 빨리 짠 어 캡슐하네 이거 돌고래 친구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 돌고래야 왜 울고 있니 어느 날 태풍이 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기 집 뭐야? 태풍에 떠날려서 모래산까지 오게 됐구나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보고 싶어 애비랑 보니 구구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뭐? 그게 정말이야? 고마워 우와 바다다 정말 바다에 도착했다 애비 보니 구구 정말 고마워 별걸 돌고래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응 애비 보니 구구도 행복해 안녕 친구들 오늘은 모래놀이 세트를 가지고 해운대 모래축제로 떠나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구구구구구 구구도 즐거웠다고? 그럼 보니는? 보니도 정말 재미있었어 그럼 베비 고구구 꾸 Into're 보니는? 다음에서 Method의 축제로 떠날거에요 여러분도 함께해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